..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진짜 뿌띠 돌파 높으면 뿌띠가 또 높을듯? 그..mo점은? 좀 웃긴게.. 이만진 뿌띠 있는 사람 좀 부럽는데? 뿌띠.. 잘 키워진 사람은 좀 부럽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네? 싫어? 못해? 아 그냥 미끄러내도 되게 미끄해 우와 개잘 나왔다 22초 38초 나왔네 좀 더 땡기면 진짜 운 좋으면 37초? 아 힘들어 아무튼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하나 부파하고 빨리 그 다음에 바로 테스트 공 써야돼 이거 나도 재밌다 0.2%? 나 보니까 0.1%던데 몰라 체크를 거기 가서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뭐 잘못봤나 0.1%라고 적혀있더라 아 모르겠다 사실 사람들이 더해서 내가 오히려 0.1%에 더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 안한 사람들 집게 안되고 0.2%였더니 막상 사람들 하니까 0.2% 된거에 하지 않아 0.2%가 잘어울려? 오호 어 어 4 바다 야 근데. 이거 부띠 이거 진짜 거 pensar 되있으면 캐시 enorme compli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もう... 後処理はチルノにお任せください 後処理はチルノにお任せくださ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